안녕하세요. 석성입니다. 베트남 다낭여행 3일째 베트남의 다낭 근처의 선자반도에 있는 영흥사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영흥사의 일주문인데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있는 그 용모양 조각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누워있는 불상 와불이 있었는데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불상은 관세음보살상 혹은 관음상 혹은 해수관음상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68m가 되고 높이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약 30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것은 사리탑인데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리를 모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주 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낭 선자반도에 있는 영흥사는 그 면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의 절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사찰 절과는 완전히 다른 상당히 넓은 그리고 규모도 엄청나게 큰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이 앞에 분재와 18라한상을 좌우에 쭉 이렇게 설치를 해서 상당히 거름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현재 보이는 나무는 왠골보리수 혹은 반냄나무라는 것인데 뿌리가 뿌리가 아래로 뻗어서 굉장히 크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로 열대지역에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여기에 많더라고요. 특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다낭에서 가까운 선자반도의 영흥사를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해수관음 상도 특이하고 여러가지 경례 시술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찰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한 규모로 되어 있더군요. 예행 가시면은 한번쯤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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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